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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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경계의 소리니까 지금 저기 진짜 살아있는 훌륭한 보살님이 있는데 대마에 있는 증엄스님이라고 내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그러냐 그 스님은 불교를 공부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이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느 시골에 교회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땅바닥에서 예배를 보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스님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불교의 자비 앞에는 불자다 무슨 비불자다 기독교의다 무슨 천주교의다 유교의다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진짜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 차별이 없는거에요 그런 차별이 없는 것을 경계해서 아무리 원생부살이 어떻게 설해 나가야 그건 경계에 있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스님이 지금 73세로 살아있어요 다 알죠? 자제의 공덕회 들어봤죠? 많이 가보셨을때 남은 못가가지 다 가봤때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의 공덕회 대형병원 부산대학병원 같은 것을 6개나 지어가지고 대만은 최소한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 수 있냐 워낙 철두철미한 자기행을 실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봉해 많은 사람들이 봉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구호단체 무슨 구호단체 하면은 다 다른 자선단체나 다른 타정교에서 제일 큰 일로 알죠? 첫 말이에요 불교의 구호단체가 제일 큰 자제 공덕회는 60여국에 500만 회원을 가진 그런 자선단체예요 자제 공덕회는 그와 같은 자비 경전에 있는 자비가 아니고 바로 우리 현실에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자비 우리나라 신고인들 거기에 많이 가서 견학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따가지고 자제를 해 무슨 자제병원 무슨 자제봉덕회 이렇게 이렇게 이름도 그대로 자비로서 세상 사람들을 부지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자비로울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자비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까는 이제 속도 염력 염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있어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관생보사보다 더 뛰어난 관생보사라고 하죠 옛날에 관생보사로 표현한 관흥경, 보물품 거기에는 그때는 한껏 그 자비를 표현한다고 무슨 불회들을 한 사람도 부대하고 무렛던 애가 한 사람도 부대하고 별별 사람을 부지하는데 기독교인 인대자가 교회에서 해준다는 소리는 없어 보물품에는 시대가 다 다르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 부럽죠 어떻게 해주면 그렇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 마음의 벽이 탁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 불교, 우리 것, 우리 절 뭐 내 자식 뭐 하는 그런 접은 아주 좋게 접은 그런 마음의 경계가 한꺼번에 그 소리 들으면 황홀해져 버려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다 말이에요 남이 아니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냥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느냐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매치주의고 뭐 수탄별 험한 짓을 해 가지고서 천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에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많이 신뢰해 나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는 어머니 한 사람만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 그래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 천하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된다 하지만 그 어머니만 그 사람의 어머니만은 절대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그 자식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이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런 마음 그 사람의 남이 아니다 내 자식이다 하듯이 우리도 뭐 그와 같은 극단적인 일이 없겠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살다 보면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자식이다 내 사람이다 아니면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만 슬슬 놓아요 풀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대가 좀 더 되면은 그야말로 정엄 스윙같이 관세형 보살같이 그러한 자비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가슴속에 있는 그 한 물건이라니까 조사선생님은 한 물건을 그렸어요 그것은 여기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사람이다 그 마음이 다 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사람 하나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 마음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니게 마음 아닌 것하고 마음하고 다 합해서 표현할 때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표현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일은 진혜다 불생이다 마음이다 무슨 성품이다 별별 표현이 많아요 진심 이명 해가지고서 우리 보좌스님께서 우리 참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무슨 무공자 또 무형수 무슨 말하자면 구멍 없는 피리 그림자 없는 나무 한 물건 등등 별별 이런 걸 붙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그 나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견제하면 부족한 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관세음보살처럼 사람이 정음수님처럼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요 이것을 잃어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가 아니라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능을 잃어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과거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나는 아니냐는 그건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서에서 무슨 이수순 장군이나 세종대왕 공부하듯이 그 정도로 공부하면 마의 인물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그런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게 그게 위대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경전이라든지 어록이라든지 기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이제 아주 근세 우리 국민선생하고 일컫는 성철수님 있죠 성철수님이 우리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참으로 불교를 제대로 깨달아서 아시는 분이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최선 그분이 이후로 아직 그만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문을 들어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문만 들었으라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스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런 불교의 궁극적 입장에 있어서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여기다가 내가 책으로 실었어요 66쪽 한번 봅시다 책이 없는 분은 같이 보세요 66쪽 66쪽 성철수님의 인불사상 해가지고서 그 앞에 폐지에 성철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 선사 국민선사다 피나는 자성과 아울러 역사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선지식이다 달마대사나 조주수님도 팔만대양계이나 조사의록들은 읽었다 그러나 세계문학전집을 읽지는 못하였다 국민선사 성철수님은 읽었다 임재수님도 팔만대양계 조사의록을 읽었다 그러나 영목대졸의 세무룩이나 웅정백수의 불교전서나 나카무라의 불교로는 읽지 못했다 그러나 성철수님은 그것을 다 읽은 선서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님은 노장학과 공명학은 물론이며 캐논 보고서도 읽었고 심령과학이나 연령소급 최면술에 관한 학술지도 읽었다 또 최면술까지 실험도 했어요 온갖 물리학 세력들과 아이수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칼, 구스타브, 융이나 브로이드의 심리학도 다 읽었다 또한 소크라데소, 아이스크로텔리스나 플라톤이나 칸튼, 리체까지 다 읽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선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는 불교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철학과 인생학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아무도 과거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철수님이 내린 결론이다 스님은 1986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천진한 한뿌리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같이 큰소리로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면서 읽으면서 법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큰소리로 읽읍시다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하는 흥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방한계 반차이는 수 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골밭에서 펼쳐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함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구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구원에서 열받는 혈감한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성하는 경련한 부처님들 복단에서 영국을 청소하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별판에서 휘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극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눈을 뜯어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강한 이 우주의 부처님을 피하여 하여도 피할 곳이 없으니 사랑하 사랑을 두루두루 전하여 당신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뿐이오 만물은 한몸이오 입세가 부처님이오 부처님의 입세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하나씩 당혹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모델을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고소시 불가사의한 해탈을 거라니 신비하고도 신비합니다 이것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용서는 한결을 받습니다 자기의 미소를 항상 넘고 천국보다 더 큰 소리로 끊임없이 설렁하시며 우주에 박차가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나라이 졸시고 동생의 진심이 영원히 더하도록 서로 부중하며 서로 좋아합시다 이것이 이제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연구된 인생학, 불교학, 불교의 깨달음의 결론입니다 과학으로 거슬려가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왜냐 축적된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동서고금에는 철인과 성인들이 가르쳐 놓은 그런 것을 과거 사람들은 한 부분만 깨닫지 그 모든 것을 종합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수님은 그는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은 모든 철학서적과 종교서적들을 다 망화해서 그것을 당신의 깨달음 위에다가 놓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서 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죠 말세라고 안 좋다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거에요 말세니까 우리가 TV도 쓰고 전화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휴대폰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없었잖아요 세상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훌륭한 그런 기술들도 있지만 깨달음도 더 아주 뛰어납니다 훨씬 더 뛰어난 종교 가르침이 나오는 거에요 위대한 설계라고 스티븐 호킹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자 이 시대 최고 물리학자 그분은 영국 물리학자인데 그분은 그 기독교 국가 영국 사회 유럽 사회에서 이 세상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소리 했어요 신이 뭐 신이 만들었다 신이 언제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에 모를 때 천지도 모를 때 그냥 우화처럼 그리려니 하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개발하고 연구하고 연구해보니까 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어 성경에서 말한 그 우주의 역사는 불과 얼마 안되요 인류 역사는 불과 6천년 불과 몇만년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수백억 년 된 거에요 그런 것도 지금은 다 알아냈어 신이 거기 어디 신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 일부 세려고 한단 말인가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큰 기독교와 전통의 깊은 유럽사회에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책이 번역되어가지고 신문에 나가고 야당이야 지금 지시민들 불교는 이러한 것을 일찍이 벌써 모든 존재의 원리는 연구의 이치다 인년생기 우리가 인년 그리죠 인년생기 이치에 이어서 모든 것을 존재한다 지구는 지구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비가 오고 날이 거치고 하는 것도 전부 인년생기지 누구 절대자의 어떤 이래라 저래라 해서 비가 오고 발행을 불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벌써 불교는 2600년 전에 깨달아서 설파를 하셨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큰소리 이제는 완전히 그의 말로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눈감고 아웅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명절수를 통해서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불교에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깨가 억지로 하고 제대로 부처님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세이스로 그런 것들도 그런 책도 아 이 시대니까 보는 거지 말하면은 장애에 돌아가신 분만 해도 몰라 못 보았을 거에요 그러니까 말세 세상이 많이 경화된 뒤에 공부한 사람의 공부가 더 깊다니까 더 정확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주 선생님의 그 결론이 아주 어 뛰어나고 미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선생님같이 그렇게 공부할 수도 없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어 하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 결론 내놓은 이러한 사실에 깊은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결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실천에 옮기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어 뜻이 있고 그것이 이제 행복의 길이고 또 헥탈한 삶을 미루는 길이다 그래서 어 눈이 나니 하는 그런 그 삶제적인 관계 속에서 헥탈해 버리는 거에요 벗어나 버려 어 그런 갈등 속에서 벗어나 버려 어 그래 오냐 어 니가 남이가 하고 어 그런 말 있죠 니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어 그렇게 해그러면 뭐 막 그냥 열리고 터지는 거에요 무너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엄스님 같은 일은 기독교인 큰 어 어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지어주고 불교매지라고 안해 에 에 다 어 한 가지 아니고 한 형제 한 자매인데 뭐 어 어 불교인들도 누구는 관세 보살 부르면 누구는 지장 보살 부르잖아요 어 누구는 참선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어 누구는 건강관이 있고 누구는 보험품이 있고 어 그거 따지자마자 어떻게 하냐 그 따지끼리 일이 아니냐 어 그러면 기독하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기를 믿든 그거 따지지 말고 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 감사해 주자 이거 불교 사상은 이렇습니다 불교 사상은 이렇습니다 불교 사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죠 절대 그거 불교를 하지 말고 어 만약에 어 이곳에 어 동창인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어 관계가 있을 거에요 얼마든지 있을 거에요 어 그리고 또 며느리가 뭐 기독교회에 들어오든지 사회가 기독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래 오냐 오냐 니 종교 잘 믿어라 어 우리는 우리 종교 잘 믿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자 어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밀어주자 이게 불교 정신이다 어 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 오늘 몽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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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